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가는 센즈온을 보여드릴게요. 3578번 이구요. 이거는 갈색 계열하고 약간 보랏기가 있는 곤색, 좀 밝은 톤입니다. 그리고 체리색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갈색하고 이 곤색, 좀 밝은 곳에 이 세가닥만 보면 좀 진한 톤, 어두운 톤의 컬러 잖아요. 뭐 이렇게도 예쁜데 여기에 체리색 하나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야한 느낌? 예 아주 튀지 않게 좀 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체리색을 좀 밝은 것도 넣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화끈한 예 화끈한 톤의 체리색이 제일 잘 어울리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떴을 때 이 체리색이 막 엄청 눈에 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분위기만 좀 반전된 분위기, 야한 분위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3579번 이구요. 이거는 얼마 없는데 그냥 예쁜 컬러. 여기 보이시는 게 밝은 톤이 아주 아주 연한 연두색하고 보라색. 여기 보라색 보이시죠? 다 연한 톤이에요. 보라색하고 핑크색 중에도 조금 밝은 핑크. 그리고 여기서 가장 진한 거는 코랄색입니다. 그렇게 4가닥이 들어갔고 얘는 200g으로 제가 올렸는데 좀 작은 보리 하나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한 30-40g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넣어드리는 거예요. 무게에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렇게 해서 200g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거는 제가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같이 쓰시라고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580번 이구요. 이것도 갈색하고 파스텔 톤의 체리색 약간 옅은 톤의 체리색하고 이렇게 4가닥이 들어갔거든요. 갈색도 약간 진하고 흐리고 이런 톤으로 4가닥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은근히 심심하지 않으면서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튀지 않아요. 여기에는 제가 일부러 이 체리색 계열을 파스텔 톤으로 좀 옅은 톤으로 넣었습니다. 이 갈색하고 그냥 차분하게 어울리도록 같이 넣었습니다. 얘도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